반갑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김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초인종 입니다 iot 초인종 이죠 샤오미 제품이고요 이게 라이트 보전 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제 검정색이라서 이 제품을 샀는데 라이트 제품이 아닌가 흰색 이에요 이 제품을 구매해서 벌써 열어서 테스트 까지 해봤고요 겁나 빨리 끝납니다 이번 영상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면 그지 같습니다 제품은 초인종 기계 배터리 두 개 그 다음에 처음에 어디 쓰는지 알 수 없는 십자 도라이버 조그만 거 설명서 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는 옆으로 치우고요 이렇게 열어서 배터리를 넣으면 됩니다 버튼으로 동기화를 시키면 되는데 동기화 시키는 건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결합을 해서 양면 테일프를 벗겨내고 벽에 붙여요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벽에 이렇게 붙어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누가 와서 그냥 가져가면 돼 어떻게 이거 내려서 가져가면 돼요 이거 가져가면 땡이야 테스트 해본 결과 한번 어딘 기계에 등록을 시키잖아요 이런 기계에 등록을 시켜요 이런 기계 등록 시키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가져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이 친구는 리셋이 없습니다 리셋이 없고 이거는 그냥 등록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다른 휴대폰에 등록을 해놓고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누르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절차를 그런데 마지막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보안장치는 여기 스크류가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처음에 이거 받고 제가 이거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안 빠져요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스크류가 스프링으로 그리고 반대편에도 여기 스크류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금색 단자가 보이죠 이게 센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결합시켜서 닫아온 상태에서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아놔요 양면 테이프를 뜯어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놈이 이제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를 억지로 떼면 그때부터 알람이 울리기 시작해요 쩌렁쩌렁하게 락이 시작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한번 시켜 볼게요 등록은 기본적으로 미홈 앱이 필요합니다 미홈 앱을 눌러서요 우선 저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역이요 이게 한국에 출시가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국에 출시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설정해 가셔서요 지역을 중국으로 하셔야 됩니다 중국으로 안 하시면 설정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중국으로 해야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무슨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스캔을 합니다 qr 코드를 스캔을 합니다 qr 코드 스캔을 하면 이제 제품이 보입니다 이거 버튼 눌렀잖아요 다음 버튼을 넘어 가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와이파이에 연결을 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요 제품을 이걸 비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렌즈를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설정은 끝났고요 새로운 장비에 초인종 이라고 떴어요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사물이 움직이는 사물이 왔는데 그게 오자마자 내한테 알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할 수 있어요 5초로 할건 3초로 하건 10초로 하건 예를 들어 5초 동안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보냅니다 만약에 0초 오면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올 거 아니에요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5초 텀 10초 텀 이렇게 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이 그 이상 있으면 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초인종 버튼을 누르면 즉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누가 왔는지 아르켜 줍니다 그리고 이 초인종 버튼을 눌리고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뭐 5초 10초 동안 이걸 뻔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람이 오는과 동시에 거기서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걸 스마트폰에서 눌러서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스마트폰을 눌러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그리고 음성변조도 됩니다 음성변조는 뭐 여자가 혼자 있는데 뭐 수상한 사람이었다 그럼 남자 목소리로 음성변조를 해서 배달음식이다 그럼 배달음식이면 놓고 가세요 이걸 남자 목소리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샤오미 초인종 기능입니다 초인종을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요쪽에서 띵뚱 하고 소리가 납니다 자 요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럼 요 사물을 지금 비추고 있죠 알람이 울렸어요 알람이 울려서 가봅니다 비추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비추고 있죠 요게 이 카운터 된 만큼이에요 자 그럼 다시 끄고 이것도 다 모든 걸 종료하고 한번 해 볼게요 약간 지금 이게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한 거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라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띵동 자 눌렀습니다 뭔가 앞에 움직이고 있어야 되니까 까딱까딱 대고 있습니다 아직 벨 소리가 안 나죠 지금 택배 왔는데 사인 받아야 되는데 벨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아예 무시합니다 아마 이번 거는 아예 등록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까딱까딱 거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이번 거는 분명히 놓친 거에요 자 그럼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알람이 왔습니다 겁나 늦게 지금 이 시간에 알람이 오면 어떡하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택배 기사든 뭐든 사람이 없는 걸로 오인을 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자 데이터가 오프라인 됐습니다 끊겼어요 네트워크가 안녕하세요가 안 돼요 매체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매체를 테스트하면서 느낀 결과가 뭐냐면 너무 늦게 반응합니다 한 30초 이상은 반응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빠른데 없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우선 이게 말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뭘 해도요 이 보이스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음성변조 옆에 있거든요 이 옆에 음성변조 뭐 있어요 안 돼요 못 써요 그리고 아무리 길게 녹화 시간을 길게 잡아먹어도 녹화가 뭐 한 5초 3초밖에 안 됩니다 못 써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딱 어디까지 있냐면 초인종을 눌러요 초인종을 누르면 이게 30초이고 1분이고 알람이 나한테 와요 아 그러면 누가 초인종 눌렀구나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카메라에 비쳐 있는 사람의 형태를 볼 수는 있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모리가 없어요 메모리가 없어서 샤오미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샤오미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유료 결제가 있어요 클라우드를 유료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이용하면 좀 더 시간이 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초인종 2 2라 해서 뭔가 좀 계량이 됐고 더 좋아졌겠다 싶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2라이트예요 라이트라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상 찍으면서도 짜증나요 근데 지금 제가 짜증나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요 며칠 샤오미 제품을 몇 개를 샀는데 이게 다 짜증나요 그래서 만약에 초인종 제품을 샤오미 IoT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도 초인종 일반 버전을 안 사용해봤지만 라이트는 구매하지 마세요 라이트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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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